교복 빌리자 너무 예쁜다 근데 여기가 교복 빌립니다 아, 여기야? 안녕하세요 교복 좀 빌리려고요 귀여워, 옛날 교복이구나 옛날 교련복도 있네 교복 빌리자 이렇게 덥겠지, 긴팔은 또 길긴 하다 긴팔이어서 교련복도 입고싶다 합각에 교련복 입어? 귀엽지 않아, 이거? 이게 우리 스타일 아니냐, 근데? 맞는 것 같아, 우리한테 원장단원 씨 찾아 그럼 이걸로 가자, 교련복으로 입을게요 사회실은 저쪽에, 안쪽에 있어요 이쪽으로 가시면 되세요 대기자로 드시는데? 이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같은데? 그럼 됐어 이제 내가 교육반장이니까 내 말을 잘 해줄도록 해 제군들! 제군들! 어디 갔어 저거? 자,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쉬는 겁니까? 복학생? 복학생 들어준 거야 나, 나 수현아 못해본 정규회장 한번 해 좋아 어때? 웃으시자 어, 야 예쁘다 그래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개성을 좀 살려봐, 진이야 나 얘기하는 거야, 또? 얘 봐 이상한 여자 같은 거 어떻게 형셉을 변태로 잡은 거야? 그만 봐, 나중 건들거리면서 말아야 돼 붙으라고 일자로 붙은 거 아니야? 어떻게 너 멋있게 해야 되는 거야? 그만 봐, 나중 너무 부러워 이렇게? 정말 잘 어울려 유행 갖고 가 정말 유행 유행될 수도 있어 정말 잘 어울려 이것도 금방 익숙해질 거야 처음이 힘든 거지? 부끄럽잖아 주머니에서 손을 못 빼겠어 걸음걸이가 자꾸 팔자로 돼 그렇지? 역시 옷의 에티튜드를 만든다는 말이 맞나 봐 눈물을 보면서 맥주와 피자를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 또 합시다 골목으로 들어가자, 차 지나가게 이리 와 흠 개선생 학생 좀 안 따라오지? 너 담배 잘생겼어? 어 괜찮아 빨리 꺼내봐 너무 갓다 너무 갓다 너무 많이 하니까 잘 안되네 너 뭐야? 난 나야! 난 나야! 제가 수락불이 잘하겠네 가자 네네네 고쳐야자 잘 나와 목소리가 너무 고쳐 제가 짱이래 되게 무섭다 쟤 몇 번이지? 쟤 7발 짱이래 지견못하지 마자 목소리만 크고 야 내가 다 갈 것 같은데 막 도망가더라 어? 된절한 건 된절한 건 주현이가 된절하긴 하지 이런 마당 같은 데서 맛있겠다 잘해놨다 저희도 같이 찍으면 좋겠다 가방으로 난 카메라를 보지 않는다 4 3 2 1 다시 한 번 세상 진지해 너무 진지해 지금 자 유리 옆으로 갈게 이제 5 4 3 2 1 좋아 가자 너무 창피하다 봐봐 난 좀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 편해 내 것 같아 진짜 웃겨 야 무슨 걸그룹 같아 자 다음 앨범 컨셉은 이거다 괜찮다 괜찮지? 어 아 뜨거워 좀 더운 것 같아 빨리 찍자 어 저거 언제 누른 거야? 숫자 안 나오는데? 숫자 안 나오잖아 정상이야 아 그럼 포즈 바꿔 한 번 더 바꿔 한 번 더 바꿔 자 마지막 쭈그리고 앉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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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어 어디야? 외전 코 더워 한 잔 마셔야지 여기 여기 연례처럼 막 활동 하나만 하겠냐? 지금 연애인데 힘들 것 같아 동영상 사진 다니고 동영상이잖아 지금은 다 우리 천리안 시대 때는 뭐 화나면 화도 내고 막 천리안 뭐야? 나오는 시대야 옴니텔 옴니텔 뭐야? 옴니텔? 그건 좀 그리고 노래하는 것도 보니까 한 사람만 다 집중해가지고 찍어서 올리던데 아 맞아 우리 파트가 아닌데 아닌데도 다 올리더라고 밑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는 그거 MR 제거 나온 거 보고서 알지? 우리 때는 그래도 없었잖아 MR 제거 MR을 제거한다고? 어 그래서 라이브만 생 목소리만 이렇게 사람들이 어쨌든 그 시대에 우리 했으면 우리는 끝났죠 우린 끝날 일이 너무 많다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우리가 우리를 끝냈어 시대를 너무 잘 됐어 모든 건 타이밍이란 말이 있잖아 아니 또 이 시대에 태어났어 이 시대에 또 활동을 했으면 또 적응했겠지 빡세게 연습하고 또 회사에서 트레이닝을 막 엄청 붙여가지고 트레이닝 안 했잖아 쫙 했겠지 그래도 SM은 좀 트레이닝 시키고 완전 그치 걔는 그런 것도 했대 그 거울에다가 이렇게 3, 2, 2 해서 카메라 이렇게 옆에서 1번 그러면 막 하다가 1번 연습하고 카메라 보고 나 그런 연습 안 했는데 진짜 귀신같이 찾아가지고 카메라 감독님이 카메라실에서 쟤는 어떻게 내가 어디로 갈지 알지? 이랬는데 언니랑 나는 1번이 들어 2번이 들어 그냥 신나 정면만 보고 주아 너는 평소에도 이렇게 사진 찍고 편집하고 해? 응 난 좋아해 사람도 이렇게 찍어주고 난 귀찮은데 나도 귀찮아 나 진짜 웃긴 사진 일단 하나 보내줄게 에어드롭진 켜봐 내 입모양 왜 이래? 언니가 야 대군대회 이렇게 안 쓰고 있는데 이게 너무 예쁘지 않는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는데? 응 맘에 쑥 든다 이거 어떤 거? 유리 거 내가 혼자 찍어줄까? 으흨흨 잘Per 으흨흨 누나 자 해배 으흨흠 흫 writings 한글자막 by 한효정